저기 이경 씨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얀나무 위에 저 이별경, 저별입니다. 고향이 저기 춘북 청주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주가 또 그 저기 참 예쁜데, 도시가. 맞습니다, 메타세어 가로둑길 쫙 있고요. 메타세어가 아니고 메타세어가. 메타세어. 메타세카요. 예, 맞습니다. 그게 그 맥일. 그런데 고향이신데 고향길을 잘 모르시네. 아뇨, 아뇨, 또렷합니다. 메타세카요. 아니, 근데 저기 몇 살 때, 서울에? 제가 이제 향년 18세 때, 18살 때. 죄송한데 향년은 돌아가셨을 때.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하다. 아, 낭낭인가요, 휘파름? 예.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버릇 앞에 붙이고 싶었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 낭낭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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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가족 관계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누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이게 대기업 CEO 출신이시군요. L화학,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아, 그러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아버님을 보시고 좀 많이 있겠네요? 아, 그렇죠. 제가 뭐 정확히 기업 생활을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런 생활적인 루틴이나 그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좀 본 게 있죠. 아버님이 좀 어떠셨어요, 그 CEO 생활하실 때? 정말 가정에 오시면 누구보다 엄하셨고, 주 6일째 출근과. 아, 그럼 특히 조금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그렇죠. 예. 도살개방국, 개발개방국? 예? 도살, 도살개방국. 도살개방국이야. 도살개방국이 아니고. 아, 개발도삼국. 개발도삼국. 아, 개발도삼국. 개발도삼국. 아, 나 왜 이러냐? 아니, 근데 나 진짜 이거 좀 너무 신뢰된 질문인데. 이 서류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신 거예요? 지금 잠깐 대화 중에. 도살개방국, 개발, 18세. 이거, 이거 좀 기본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살아온 인생의 그런 모노로그처럼 쫙 돌아가. 모노로그가 뭔지 압니까? 모노로그. 그, 버즈의 노래 아닌가요? 버즈의 노래 아닌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예, 예,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세요. 아니, 오늘 면접을 볼 수가 없네요. 아니, 모노로그 얘기했더니 버즈의.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든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 프라이데이. 네. 네.